쫄깃쫄깃 말이면 떡볶이 위치는 청진동 해장국 2층에 위치했습니다. 두가지 떡볶이 메뉴가 이렇게 다양하네요. 매장은 2층에 있어 2층으로 올라와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새우깡 볶기예요. 그리고 이건 로제 떡볶이. 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떡볶이 주안점에 다녀왔는데요. 주문은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고 그리고 포장을 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가지 떡볶이 주안점에 방문해서 직접 포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포장을 해온 떡볶이는 로제 떡볶이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 새우깡 볶이예요. 새우깡 볶이. 양도 정말 엄청 많이 주네요. 새우깡 볶이는 위에 보면 잘 자란 새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튀김으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주문을 보면 김말이도 있고 고구마튀김 그리고 오징어튀김 그리고 만두 구운 만두도 있고 귀여운 튀김도 들어있어요. 두가지 떡볶이에서는 떡볶이를 주문하면 이렇게 풀피스를 주시더라고요. 새우깡 볶이는 새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새우맛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가 떡볶이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 식감이 나네요. 그리고 떡은 우리가 많이 보는 떡볶이 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묵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그란 떡볶이도 들어가 있고 메추리알도 들어가 있네요. 메추리알 메뉴릴도 먹어볼게요. 떡볶이 떡에 새우를 얹어서 먹어볼게요. 흠 새우깡볶이는 어른들이 좋아할 떡볶이가 되요. 다음은 로제 떡볶이인데요. 국물이 좀 걸쭉하면서 파스타면을 넣으면 로제 파스타가 될 것 같아요. 로제 떡볶이에 보면 소세지가 들어가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기단 떡볶이 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치즈떡볶이가 들어가 있네요. 동글동글 치즈떡볶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치즈떡볶이 속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속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치즈 향이 좀 많이 나네요. 로제 떡볶이 속에는 이 파스타면.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까베기 모양으로 말려있는 파스타면이 같이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로제 파스타도 되고 로제 떡볶이도 되는 건가? 로제 떡볶이는 고소한 맛이 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 맛이에요.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국물이 굉장히 걸쭉하죠? 국물이 이렇게 걸쭉해요. 보이나요? 어우 너무 예쁘다. 그리고 김말이에요. 김말이 튀김.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서 같이 주문해봤는데 로제 떡볶이에다가 한번 찍어 먹을게요. 맛있네요. 이거는 고소하면서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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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테니zi한테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로제 떡볶이 소스로 찍었어요.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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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가 굉장히 부름한 게 들어가있네요. 오징어가 조금 매워요. 그럼 두가지 떡볶이 맛있게 먹을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